와우씨 아우씨 아우씨 어디 할까요? 균열 균열하죠 왓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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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다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이 씁니다 남자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복후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 뭐 올해라 하면 되나? 복후 아니면 올해 둘 중 하나 쓰면 되는거죠 저도 올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올해가 뭐냐면 오 깜짝아 아 얘 셀프해 뭐야 오 깜짝아 패드 없습니다 어디다 사람 먹었죠? 아까 오다 썼습니다 로바 몇 자루 로바로 안에 있다 뭐라 하죠? 아카니 이르 아카니 이르 좋았다 다른 팀이 똥똥한데? 아니 아 여기 가다요 복후 예? 오케이 어디 가요 뭐야 안에서 살린다 어 뭐야 왜 안 죽어 로로로로로로로로 어 어디 있어 나이팀있다 이거 가봐 가라 어 뭐야 아리가또 옥상 옥상 밖에도 하나 있음으로 나나 펴줘 나나 펴줘 나나 펴줘 나이스 그리고 또는 뭐 이런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래서 그래서 닦아라 닦아라 아이씨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아니 안나가줘요 아 뭐하는 아니 차 껴가지고 가줘 그냥 나는 그래서 니용고 니용고 니가 니용고가 내기마세 오 앞에있다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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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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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개 많다 힐 힐 힐 힐 베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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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뒤로 갈게요 저 형 빨간비인데 왜이렇게 잘해 저 형 빨간비인데 왜이렇게 잘해 강하게 여기 있다 다른 팀이 또 왔어요 엇 어머나 깜짝아 나한테만 그리 여기 거미 왜이렇게 넓어요 저 가스 스치면 죽어요 확인 쟤 회생인데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아 나 못들어 가요! 나 피 1이야 하나 더 하나 더 우라로 구조 회생 소리 나는데 뭐야 또 있어 응 끝? 야 여기 두팀 두팀 왔어 그게 많아 오이스기루 너무 많아요 좋아요 그런거 아까 하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그것도 접속사가 됩니다 쉽죠? 모모가 한국어랑 비슷해 제더가 제더가 이제 쉰다 너가 뒤진거야 왜 죽여요 예를 들어서 베더가 쉰다 하면 너가 죽여요 아 쉰다가 쉰다가 뭐 죽었다에요? 네 죽었다 응 이제 모모가 핵쟁이 핵쟁이 뭐야 뭐야 지금 펑루해 일본에서 핵을 핵이라 해요 그냥? 치타? 라스가 라스가 치타다 라스가 치타다 그런식으로 쓰면 되죠 접속사 이런거 배우니까 좀 쉽지않아? 라스가 치타다 약간 그런식으로 자기만의 아니 자기만의 그런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가지고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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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